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케이크를 또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아주 간단한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케익 믹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전자렌지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번에 돼지발하고 크롱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돼지발을 합친 돼지밭 케이크를 만들어 볼 겁니다 돼지밭 케이크라니 안에서 또 딸기 시럽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돼지밭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케익 믹스, 계란, 물, 휘핑크림, 설탕, 딸기시럽, 딸기잼 먼저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를 이제 조립을 해줘야겠죠? 케이크 믹스, 계란, 안에 들어있던 오일, 물, 잘 섞어주세요 저는 간편하게 케이크 믹스를 이용했는데 직접 시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초코 시트하고 이제 일반 바닐라 시트가 있었는데 저는 초코 시트를 샀어요 바닐라 시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틀 안에 부어주시고요 평평하게 펴준 뒤에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왔으면은 시트지를 제거해준 뒤 마르지 않게 살짝만 덮어가지고 좀 식혀줄게요 시트가 식는 동안 휘핑크림을 올려줄게요 설탕도 2, 3회에 나눠 넣어주시고요 또 돼지바면은 안에 들어있는 딸기시럽 있잖아요 딸기시럽을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섞어줄게요 딸기잼은 너무 돼직하고 딸기시럽은 너무 묽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농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식은 케이크 시트는 2등분 해줄게요 시트 한 장은 이제 구멍을 내줄 건데요 이렇게 시럽은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시럽도 촉촉히 뿌려주시고요 이제 크림을 샌드해줄 거예요 중앙에 잘라놓았던 이 시트도 물려주고 시럽을 바른 뒤에 아까 만들어줬던 딸기 필링 양쪽에 크림도 발라준 다음에 시트로 다시 덮어주고요 시트 한 장은 이제 이싱은 깔끔히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겉에 크런키를 묻혀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히 안 해주시고 겉에 생크림을 그냥 묻혀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돼지바랑 크런키 두 가지를 섞어주세요 케익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제 크런키를 묻혀줄 거예요 크런키를 전체적으로 이제 옆면부터 해서 묻혀줄게요 돼지바랑 케이크 완성 짜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빵하고 어우러진 게 너무 맛있었어요. 돼지밥 케이크.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믹스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시트를 만드셔가지고 케이크를 만드셔도 됩니다. 원래 돼지밥은 초코 위에 크런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초코 시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안에랑 겉에를 그냥 일반 생크림으로 하고 그 위에 크런키를 뿌렸는데요. 시트를 바닐라 시트로 만드실 경우에는 초코 크림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샌드하고 아이싱하고 그 위에 이제 크런키를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지밥 디저트를 많이 만들어도 아직까지 한 500g이라는 돼지밥 크런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돼지밥 크런키로 이제 또 만들 수 있는 리메이크 디저트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본 돼지밥 케이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드는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